이빈이의 오늘 콘서트가 아니고 지금 살았는데 네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 완전 열심히 했어요 많이 떨리긴 한데 설레는 마음이 더큰한 것 같아요 되게 완전 관객들이 딱 오시는 모두에 사는 게 처음이어서 진짜 신기한 모습 대찬이의 잘생긴 얼굴 대찬이의 잘생긴 얼굴 안녕 그리고 진식이 형의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세연이의 짠 이제 세자 못생긴다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갑자기 카메라가 오니까 말을 못하겠어 귀엽습니다 파이팅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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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CMI 오늘 카페에서 오랜만에 차라멜 마키아토를 시켰습니다 수민아 내가 원래 뭐 먹지? 한번 맞춰봐 아샤추요 오 제가 원래 아침마다 맨날 그 카페에서 아샤추 사먹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차라멜 마키아토를 시켰습니다 귀엽다 나도 아샤추 날씨 잘라멜 마키아토를 시켰습니다 그냥 선생님 많은